대한대수계 장호의 107회 총회장으로 섬기게 됐습니다. 큰 책임감을 느끼고 앞으로 저희 총회가 샬롬 봉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섬기고자 합니다. 하나님과의 평화, 사람과의 평화, 환경과의 평화, 이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선포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. 우리 한국교회는 또 다른 부모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 싶습니다.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. 오늘 우려하고, 하나님과의 확장에서의 진력을 마주하겠습니다. 또한 한국교회의 변함을 위해서도 힘을 쓰겠습니다.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시대에 이 회가 소금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총회의 총회의 총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노예인원 총회 한번 짓고 그다음에 우리 남우소를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